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저희 행복한 동행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셋 코치 샌디로우입니다 행복한 동행이란 프로그램 너무 이름도 좋고요 정말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신감을 키워서 더 행복한 동행을 더 행복하게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코치님을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매달 거의 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코치님을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방금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행복한 동행에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네 우리 코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정말 말씀대로 프로그램 이름대로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바뀌며 변화되며 더 자유하고 자신감 있게 사느라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또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변하고 계시고 네네 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코치님께서 오늘 예쁜 블라우스를 입고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 스튜디오 안에 봄기운을 선물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저희 주제랑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키우는 다섯 가지 방법 이것이 저희 주제잖아요 네 많은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을 믿으면서요 우선 자신감 자신감에 대한 정의를 우리 코치님께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정의 그러면 조금 너무 거창해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미스 USA의 칼럼을 쓰는데요 거기에 올렸던 칼럼인데요 네 네 그냥 간단하게 한국말 자신감 그러면 조금 복잡하고 거창하거든요 네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나눠보면 셀프 컨피런스하고 컨피런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셀프 컨피런스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자신감이고요 그러니까 신념을 바꾸어서 마인셋으로 코칭을 해가면서 자신감이 더 커지는 거고요 컨피런스는 무슨 일이나 기술이나 반복하면서 키워지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컨피런스는 뭘 해서 어려운 거 예를 들면 컴퓨터를 못했는데 하면서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셀프 컨피런스는 나의 신념이 바뀌어야 바뀌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얻어지는 게 그 셀프 컨피런스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셀프 컨피런스 마음가짐 우리의 신념이 바뀌면서 생기는 자신감 또 컨피런스 무언가 행함으로 무언가 노력하고 무언가 꾸준히 함으로 생기는 그 자신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셨는데요 이렇게 자신감을 키우는 부분 자신감이란 거에 나눠주셨지만 또 이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사실 자신감 하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감을 되찾는 건 매우 희망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선은 자신감 하락 여러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고유 독특하게 만드셨고 또 각자가 정말 인구 하나하나 우리 하나도 다른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달리 태어났지만 우리가 자라온 환경 그 다음에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적 교육 환경에서 이렇게 A학점 받으려고 노력하고 살았고 또 온전히 믿으면 자신감이 없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할 때 그 다음에 또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인정받기 바라면서 비교하면서 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성공적인 것 같고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의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는데 과거에 잘못했던 거 잘못된 거 죄책감 부끄러움 아니면은 앞으로 내가 여기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그런 거에 포커스하다가 보면 자신감이 더 없어지지 않나 싶어요 네 인정받지 못할 때 또 아니면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을 때 네 네 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희의 자신감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 자신감을 키우는 다섯 가지 방법 이 다섯 가지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첫 번째는 자신을 알고 이해하고 칭찬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태어난 모습대로 오늘 나의 이 모습대로 그래서 그게 두 번째하고도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내 모습이대로 그리고 너무 다르게 고유 독특하게 태어났는데 그냥 오늘 내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면 그러면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오늘 어제보다 나의 모습을 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는 정말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게 비교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보통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서 더 칭찬하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조금 더 가혹하게 정말 크레디를 안 주는 분이 많거든요 저 자신도 그랬고 그래서 태어난 성향에 따라서 자신을 좀 심하게 깎아내리는 분들 더 노력하면서 자기 신념을 바꾸면서 이해하고 칭찬하고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 이 방법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현재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 기술 소유 등에 초점을 맞출 때 무기력해지고 자신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A플러스가 아니고 B마이너스라도 괜찮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과거는 바로 5분 전에 일어난 일, 사건도 지금은 과거거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따지면은 그래서 이 순간에는 과거는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지났는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처받았다 또 힘들었다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 사건에 매여 있거나 생각에 매여서 그렇죠 또 그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순간을 못 살잖아요 그래서 실수했거나 잘못된 과거의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코칭을 하면서 셀프코칭을 하시면서 엉킨 실탈에 풀듯이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삶의 원리는 제가 믿기는 오늘 이 순간, 오늘의 생각이 다음 순간 5분 후에, 그다음에 1년 후에, 5년 후에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순간에 충실한 거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로운 자신에 대한 신념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말하는 대로 삶을 창조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신념을 오늘 가진 부정적인 신념인 것보다는 신념을 쓰고 또 읽고 녹음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바라는 자신의 신념을 만들어 가면서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코칭하신 분이 이제 새로운 신념을 제가 숙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워크시시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신념, 오늘의 가진 신념하고 내가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기 원하나 그거 하시는 게 있는데 그분이 한 예를 지금 제가 잠깐 들을게요 지금 오늘은 나는 사람과 친화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신념은 나는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불편하다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신념은 그렇지만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재미있다 흥미롭다 또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이 순간에는 나는 완벽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나타나 이럴 수 있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나는 진솔하고 매력 있는 지도자다 그걸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지도 모른다 누구를 만날 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또 좋아한다 또한 나는 존경받는 리더이다 그리고 아들하고 대화를 잘하는 엄마다 아들이 대화하고 싶은 엄마이다 그냥 그렇게 예를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신념을 계속 쓰시면서 전화에다 녹음해가지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신념을 얘기했을 때 들었을 때 내 느낌이 어떤가 그래서 행복하고 흥분되고 기쁘고 그 느낌으로 자꾸 느껴지고 그럴 때 그 신념이 내 것이 되면서 빨리 자신감에서 벗어나면서 멋지게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신념을 쓰신 거네요 그분이 오늘 하루에 그렇죠 가지고 싶은 신년 가지고 싶은 신년 신년 그러면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그쵸 아 네네네 오늘 신념은 이거가 아니고 나는 친화력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불편하다 생각 어떻게 친하게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감이 없잖아요 맞아요 대화할 때 내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나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념을 나는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을 좋아해 만나는 거를 재밌어해 그렇게 바꾸려고 새로운 신념을 적어보는 거예요 아 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우리 코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물론 이렇게 듣기에는 쉬웁지만 사실상 스스로가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하면 갑자기 뒤죽박죽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잠시 우리 코치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다섯 가지를 지금 네 번째까지 나눠주셨죠 잠시만 제가 리뷰를 하자면 첫 번째 자신을 알고 이해해 주고 칭찬해 주고 사랑해 주고 비교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깎아내리지 않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는 것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감사하는 것 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새로운 자신에 대한 신념 이제 그거 여기까지 저희가 나누는데요 네 두구두구두구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다섯 번째는 이 새로운 신념을 가지고 조금 전까지 얘기한 나의 신념이 거기까지 갈 때는 그래도 마인셋 코칭을 많이 하시면서 많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자신감이 그래도 조금씩 생기시면서 이제 그 과정까지 오세요 네 이거를 이렇게 단계를 다섯 단계로 딱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새로운 신념을 가지고 실패할 각오를 하고 행동을 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내가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런 경우에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자꾸 조금씩 노력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도전을 하는데요 보통은 실패가 두려워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위축돼서 앉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런 대인관계 문제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또 리더로서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실 때 그런데 우리가 도전을 하지 않고 미루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실패한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그거를 겪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감정을 느끼는 게 더 싫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실패하기가 두렵고 실패한 감정을 느끼기가 두려워서 그 감정은 실상 60초에서 90초면 제 바디를 우리 바디를 지나가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그냥 나는 이대로가 조싸우니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으려면 새로운 신념을 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하시는 건데 실패하면 넘어지면서 더욱 자신감이 생기세요 그러면 실패를 하면 성공에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아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신념만 가지고 읽고 녹음한 거 듣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발을 내디딛는 거 그게 다섯 번째 그렇게 하시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멋진 미래를 창조하시면서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한 발짝 더 앞으로 갔으면 그게 엄청난 도전이고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칭찬해 주면서 그렇게 가시면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도 더 행복한 동행을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신 분들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기업들 그분들의 이런 강연이나 자서전들을 읽어보면 결국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코트를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 코치님께서 정리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듯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루하루를 자신 있게 또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자신감을 키우는 다섯 가지 방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툴이지 않을까 좋은 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 영혼에게 한 사람이 또 자신감을 찾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좀 나눠주시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정말 자신감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열정이 더 많기 때문에 저보다 젊은 여성들의 삶이 정말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그 열정으로 지금 이 코칭을 하는데요 내가 엄마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성의 위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파트너로서 엄마로서 또 며느리로서 또 시어머니로서 그 한 사람이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신 있을 때 나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줄 때 그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있거든요 나를 칭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가식일 수도 있고 진솔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 모습 이대로 그 다음에 순수하게 진솔하게 내가 행복할 때 잠재력도 개발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행복해지고 사회 국가 그 다음에 자녀들이 정말 나아가서 그런 엄마의 영향을 받고 자란 그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파워는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 그 다음에 국가 세계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성의 정말 저희 여성의 그 순수함 자신감 내 모습 이대로 네 이렇게 나눠주시면서요 우리 코치님께서 다른 분들을 다른 클라이언트들을 코칭해 주시면서 경험하신 좀 좋은 사례 가 있다면 오늘 토픽과 관련돼서 자신감을 키우는 다섯 가지 방법 이 관련해서 좋은 사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제가 좋은 사례로 자신감이 이렇게 낮아서 어떻게 됐다 그렇게 얘기 하기는 그렇고 한 두 분이 네 제가 이제 코칭 처음에 시작할 때 본인이 삶에 의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를 아시는 분은 그래도 그래도 좀 많이 발전을 하신 분이고 근데 제가 그 점수를 매겨요 1에서부터 0에서부터 10까지 그럼 지금 지금 현재는 몇 점으로 줄 수 있으세요 그렇게 여쭤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저도 한국 컬처라서 그런지 저도 이거를 점수 매기는 걸 좋아하나 보죠 그런데 한 분이 자신 사랑 그 다음에 칭찬 셀프케어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4라고 그랬어요 제로에서부터 10까지 사이에 근데 지금 8까지 오셨어요 거의 더블이죠 그 다음에 아들하고의 관계도 4였는데 8이고 죄책감에 대해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대인관계에서도 너그러운 마음 비판보다 칭찬 위로 격려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4에서 8 그런 식으로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브레이크스루는 정말 다 기록을 해서 본인이 기록하시고 정말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너무너무 귀한 사례들이 많지만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시고 변하시고 또 한 분도 그분은 잠깐만요 제가 이 종이가 그분도 자신과의 관계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2였어요 0 0 1 2 근데 지금은 7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자상 낮은 자존감 자신감이 0였었는데 지금 5까지 가셨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로에서 10 이런 숫자여서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자존감이 없었던 상황에서 아니면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이 없었던 분이 나는 당당하게 7이라는 숫자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렇죠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실제로 예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무슨 근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팍 됐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에 들을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도 잠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메스터 그 어큐페셔널 테라피스트 공부하는 메스터 메스터 스쿨 다니는 학생이 자신감이 없어서 한 번도 새 클라스에 가서 친구한테 먼저 인사를 한 적이 없는 학생이 코칭 받는 중간에 친구한테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못하는 부분을 정말 용기를 내어서 실행을 해보고 그 실행한 것에서 본인이 또 느끼는 성취감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성장하는 과정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를 수용해야 내가 자신있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나를 인정을 해야 그래서 그 코칭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된 거죠 이렇게 코치님과 오늘 자신감을 키우는 다섯 가지 방법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누구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면서요 끝으로 우리 코치님 축복의 메시지 정리의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아름답고 고유 독특하게 그 태어난 모습과 달란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감 가지고 최상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샌디로 마인드셋 코치님 그리고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인드셋 코칭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714-681-2290 714-681-222 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무료 디스커브리 세션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동행의 김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